자, 최고다방 강평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원고적격까지 썼네요. 질문을 잘 읽어야 돼요. 질문에서 협의소익에 관해서 논의하라고 했다면 원고적격은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되게 주의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설문하고 지금 틀린 내용이어서 설문에서 묻는 거 위주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안은 지금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좀 다 다시 쓰고 경언자 관계에서 소외 이익도 주의하실 게 뭐냐면 경언자 소송은 제3자 소송이잖아요. 불허가로 귀결된 자가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툴 때 그럴 때 쓰는 내용인데 경언관계에서 경언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건 제3자 소송이 아니에요. 명백한 법적 장애 이거는 경언자 소송에서의 협의소익 내용이고 이건 두 개를 같이 몰아 써버렸네요. 기속력에 따라 기속력에 따라 재심사 의무가 있고 여기 좀 명확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경언자 소송에서 불허가로 귀결된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판례가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약간 짬뽕되어 있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가능성을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소액이 인정된다. 결론은 잘 썼어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판력에 의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이 직접 취소되지는 않으나 기속력에 의한 재심사임으로 제3자에 대한 인용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에 발령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액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정확히 적어주세요. 사정통지, 거부처분이 사정통지 대상이 되는지 쟁점 이름을 아주 잘 썼네요. 이 정도만 써도 글씨 읽는 게 훨씬 수월해졌네요. 좀 이렇게 크게 쓰려고 해주세요. 좋네요. 사정통지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써주면 좋습니다. 다음, 예방적 금지 소송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문제점 같은 걸 잘 써주는 건 상당히 좋아요. 현행법상 예방적 금지 소송 같은 경우는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화시키지 않은 거죠.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외적 금경설을 취한다면, 절충설을 취한다면 사건 성수성하고 보충성에 관한 요건을 좀 더 퍼섭해주면 좋겠어요. 다음, 개발 제한구역 지정의 법적 성질부터 썼네요. 이걸 써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건축과 법적 성질, 예외적 승인, 일반으로 좀 많이 썼네요. 구별기준도 쓰고, 예외적 승인에서의 재량성에 관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 조문서 중은 상당히 좋은데, 12조 2랑 본문에서는 뭐뭐와 관련해서 원칙적 금지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조문을 좀 구체적으로 포섭해주는 게 훨씬 좋은 답안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포섭 같은 것도 잘하고 있네요. 자, 협의의 소액. 일반으로 많이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소원 사용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느냐. 자, 경험관계에서. 목차를 이렇게 좀 크게 써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너무 도시적인 목차 쓰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 쓰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노력입니다. 경험관계인지 먼저 포섭을 하고, 경험관계에서 소액인데, 기속력이 있다는 재심사음 후, 판례는 이렇게 3줄, 4줄 정도 써줘도 좋아요. 그리고 포섭 들어갈 때, 기판력에 의해서는 직접 소멸하지는 않으나, 기속력에 의한 재심사음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소액이 있다는 거니까, 기판력부터 기속력까지 타고 넘어가면 더 좋은 답안이겠죠. 조문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꼭 조문을 현출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깔끔하네요. 자, 그렇죠. 첫 번째 주장의 당부, 타당성. 사전통제 대상성. 그렇죠. 뭐 딱 창조할 만한 좋은 내용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날짜 같은 거 나오면 날짜 같은 거 꼭 표시해주고, 조문 나오면 조문포섭을 해주고, 포섭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있네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쓰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주장 쓰고, 설문에 있는 질문 내용 그대로 옆에 써주고. 아주 잘 썼네요. 보안요구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안이 가능한 사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요구 없이 무조건 거부를 하면 위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잘 썼습니다. 자, 목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 아주 좋은 자세고, 인정 여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삼선한테 이런 쟁점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다툼이 시작됐는지, 이제 실익을 정확히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권력분립 때문에 입법화시키지 않았지만, 사실은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분립을 법치주의 수단으로 봤을 때, 실질적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에는 헌법 27조의 재판총권이 있어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그런 재판총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법치주의 궁극적 이념에 비춰볼 때는 보다 실효적인 이런 권리구제 수단을 입법화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삼순환 때 실입 같은 걸 초과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답안이 아주 깔끔하네요. 예적 승인지. 의에 간단히 써줬고, 그렇죠. 이렇게 조문, 조문을 표시를 해주고 본문에서는 뭐뭐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단서에서 이런 경우 아주 퍼펙트합니다. 재량행인지, 그 성질. 구별기준은 써줄 수도 있고 여기는 포섭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서 문단이 딱 구분돼서 시선을 유도하는 스킬도 지금 잘 쓰고 있네요. 그리고 법령 인용도 상당히 좋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협의 소액, 일반론. 들여쓰기가 아주 적절하게 눈에 잘 보이게 하고 있네요. 실효적인 걸리구지에 대한 경험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총을 다툴 경험관계인지. 소액, 판례를 더 자세히 적어도 좋고 이 정도 쓰고 포섭할 때 녹여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조문이 있을 때는 조문을 항상 꼭 넣어주고요. 깔끔하게 잘 썼네요. 목차도 눈에 싹 들어오게 해놓고 생각건데 검토미 소개를 이렇게 긴 거 좋아요. 내용도 이렇게 설문의 내용을 포섭의 삼박자를 갖춰서 하는 훈련 꼭 해주세요. 남은 할 데가 없는 답안지들이네요. 원칙은 이거예요. 조문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판례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포섭할 때 그런 조문과 판례가 사안의 길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 내에 못 쓰는 건 훈련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보여져요. 아주 좋은 답안지들입니다. 시간 내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